야구팀이 레전드가 2대2 동점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는 2대2 자 여기서 과연 누가 승을 가져가서 기부를 할 것인가 야구팀이 레전드 가져갈 것인가 축구팀 레전드 가져갈 것인가 자 승부 남판입니다. 여기에 꼭지퍼의 레전드 김병진 선수와 야구의 레전드 슬라이더의 달인이죠. 박명하 선수가 대결합니다. 스타트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오 한번 그런 걸 lender 오오 오 오오 wa 지금 슬라이더가 던지고 있는겁니까 와 역시 한국 슬라이더 개의 자존심입니다 오르소. 지금 아까 막고 아퍼 지금. 야 지금 안 나가서 안 돼. 명한아 이번에 왼쪽으로. 야 오른쪽. 야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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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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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기다 하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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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나 껍질 말할래. 나 껍질 말할래. 나 껍질 말할래. 나 껍질 말할래. 와. 발 빠질 것 같아요.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천만 원이. 소아암아이들 치료비로. 전달이 됩니다. 제가 발이 빠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성공하면. 야구 최종 승리로 끝났습니다. 내장. 내장. 자. 이걸로써. 한국 야구 레전드 대. 한국 축구 레전드. 대결은. 한국 야구 레전드 대. 한국 축구 레전드. 한국 축구 레전드. 이로써. 한국 야구 레전드의 이름과. 후원사 맘스터치의 이름으로. 천만 원의 기부금이. 한국 백결병 소아암에 전달이 돼서. 전액. 소아암 환자 치료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아. 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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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간다. 너무 빨간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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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쏠 리가. 비쏠 리가. 아 진짜. 최선을 내주.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승리를 위해서. 역시. 그 승부욕. 저희 오늘 다시 한번. 크게 감탄하면서. 오늘 저희는. 한. 몰랐다 오겠습니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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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어. 오오. 탄력이 훨씬 좋아. 눈 맞지 말고 또. 아이스. 그니까 뒤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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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해야지.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